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 쪼끄러 가만히 돼 욕하면 다시 욕을 해야지 자는 사람같이 욕을 안한다고 часть 1부 läh담 네, 외치봅시다 민지팍의 검찰 독재 윤석열을 파다하자 수상한 simplement 감사합니다 이거 봐! 누가 가보니? 이거 봐! 이거 봐! 이제는 저녁에 갈게! 왜? 안 돼! 외국인!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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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진데? 왜 안 묻지? 우와, 진짜 많아 타고 모으세요 타고 모으세요 타고 모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찰 장악 윤석열을 타도하자! 무증 공포정치, 공압정치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 섬은 로터리로 우리가 나오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암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관위를 향한 분노현성 시작! 우리는 윤석열 태진과 김관위를 특강을 위한 촛불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동요하시는 분들은 함께 촛불 행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촛불 같은 당이다. 국민의힘 위에 이빨. 윤석열은 태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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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위를 특강을 하는 것! 태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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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